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학생과 교직원의 반대에 부딪혔던 강원대 총장선거가 교수회의 결정대로 진행됩니다. 강원대는 21일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을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르면 논란이 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, 직원 16, 학생 4로 결정돼 교수 500명이 선거인일 경우 직원은 80표, 학생은 20표를 배정받게 됩니다. 춘천시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고 3월 11일에 총장선거를 할 예정입니다. 한편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총장선거의 투표 비율을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총장선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.